음악 수혈출의 직선수혈 시간입니다. 직선수혈은 숫자들이 직선으로 나열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수 또는 연산이 건너뛰는 경우 그 외에 직감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시면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등차수혈, 등비수혈, 개차수혈, 피보나치수혈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등차수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등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항과 차이가 3 정도 계속 커지고 있죠. 1에서 4, 4에서 7, 7에서 10, 10에서 13 이런 식으로 3씩 계속 커지는 일정한 차가 계속 커지는 형태가 바로 등차수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등비수혈 한번 볼게요. 등비수혈 같은 경우에는 5, 10, 20, 40, 80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를 앞에 항에 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에서 10이 된 거는 2를 곱한 거겠죠. 계속 똑같이 2씩 서로 곱해서 수를 나열한 거를 바로 등비수혈이라고 합니다. 개차수혈 같은 경우에는 수혈이 두 개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항과의 차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 아니면 일정하게 계속 감소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바로 개차수혈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6, 10, 15, 21이 있으면 3에서 6까지는 3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6에서 10은 4, 그 다음에 5, 6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런데 3, 4, 5, 6은 계속 1씩 똑같이 1씩 커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차수혈 같은 경우에는 수혈 안에 수혈이 하나 더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수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의 수가 되는 수혈을 나타내는데요. 숫자를 보시면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1, 2를 더해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3을 더해서 5가 되고 3, 5를 더해서 8이 되고 5, 8을 더해서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뒤에 항이 나올 수 있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피보나치수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수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 또는 연산이 건너뛰는 경우는 수를 건너뛰는 수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건너뛰는 수혈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수를 건너뛰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수를 건너뛴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항들을 건너뛰는 거예요. 숫자를 보시면 1, 2, 3이 건너뛰어져서 있죠. 이렇게 1, 2, 그리고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9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9, 10, 그리고 11 이런 식으로 또 하나씩 건너뛰어서 번갈아 가면서 숫자가 나열이 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혈을 저는 수 건너뛰기 수혈이라고 나타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 건너뛰기 수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1, 2, 0, 3, 그리고 마이너스 1인데요. 앞에 항과의 차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1에서 2까지는 1씩 더해져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빼기 2를 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3이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3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빼기 4가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연산이 건너뛰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연산이 더하기가 나왔다가 빼기가 나왔다가 더하기가 나왔다가 빼기가 나오죠. 숫자는 계속 하나씩 커지는 게 맞는데 연산은 계속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건너뛰기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건너뛰기까지는 앞에 항을 가지고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이 보셨던 수 건너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계속 건너뛰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항만 가지고 오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3초 후 강사님의 해설이 시작됩니다. 강사님의 해설을 보기 전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영상을 잠시 정지하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할 때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규칙을 살펴보기 전에 숫자의 나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6, 10, 그리고 빈칸 21, 28, 36 이런 식으로 수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수의 형태를 보면 점점점점 증가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형태일 때는 보통 곱셈 혹은 덧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형태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앞에 항과의 차이를 한번 봤을 때 곱셈과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 10, 그러면 앞에 항과 차이가 6에서 10까지 가는데 4만큼 더해졌죠. 그럼 빈칸이 중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긴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1에서 28까지는 7만큼 더해졌고요. 그리고 28에서 36까지는 8만큼 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빈칸, 그리고 빈칸에서 21까지는 얼마씩 더해졌을까요? 이 수들의 나열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4, 5, 6, 7, 8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10에서 5를 더한 만큼 쓰면 결국에 정답은 15.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이번 문제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 96, 95, 93, 90, 86, 그리고 빈칸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감소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항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96에서 95까지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5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86에서 5만큼 뺀 수를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81,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 2, 6, 그리고 빈칸 120, 720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뒤에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 120, 720. 자, 제일 앞에 항이 1이었는데 120, 720이 나왔다는 거는 더하기로 나타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되는지를 한번 먼저 봐야겠죠. 자, 그러면 1에서 2가 되기 위해서는 2를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3이 되기 위해서는 3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6에서 빈칸은 잘 모르겠죠. 예상해보면 4 정도 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0에서 720이 되기 위해서는 6을 곱했어요. 자, 아까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5를 곱하면 저희가 보고 싶었던 형태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 3, 4, 5, 6을 점점 곱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빈칸은 6에서 4를 곱한 2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초 후 강사님의 해설이 시작됩니다. 강사님의 해설을 보기 전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영상을 잠시 정지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19, 21, 14, 16, 9, 11 그리고 빈칸이 있는데요. 보시면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감소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앞판과의 차이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19에서 21까지는 더하기 2를 한 형태가 되겠고요. 21에서 14는 빼기 7을 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에서 16은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16에서 9는 빼기 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더하기 2를 했겠죠. 자, 그 다음은 11에서 7을 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연산을 건너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산을 쓰고 있죠. 연산을 건너뛰는 형태로 문제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11에서 7을 뺀 거니까 정답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98, 49, 그리고 빈칸 23, 20, 1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계속 감소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같은 형태로 감소되고 있진 않아요. 그럼 보시면 98에서 49가 됐는데 98에서 49는 49를 뺀 것도 되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쓰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나누기 2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빈칸은 사실 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뒤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23에서 20이 되기 위해서는 빼기 3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20에서 10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했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이 보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 가운데 어떤 게 들어갈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빼기 3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누기 2를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 빼기 3, 계속 연산이 번갈아 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49에서 3을 빼면 46.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보시면 빈칸이 가장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 3, 8, 12, 9, 1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뒤부터 어떤 형태로 앞판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에서 3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빼기 3을 했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모두 고려는 해봐야 돼요. 나누기 2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에서 8이 되는 경우에는 더하기 5를 했고요. 자, 8에서 12가 되는 거 더하기 4를 했네요. 그 다음에 12에서 9가 되는 거는 빼기 3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에서 14가 된 거는 더하기 5가 됐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앞에서 나누기 2는 여기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죠. 자, 그래서 나누기는 지우고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빼기 3, 더하기 5, 더하기 4 빼기 3, 더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빼기 3 앞에는 더하기 4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6이 더하기 4를 해서 6이 되었으니까 원래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게 될까요? 2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7, 4, 3, 8, 그리고 빈칸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지금 계속 배웠던 내용들과 같이 아팡의 차로 정답을 구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직선수열 계속 증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연산이 건너뛰는 경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